진아이더 타이완 펑 요문 따자하우 워셜 리종석 안녕하세요 이종석입니다 곧 여러분들을 찾아뵐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두근거리고 떨리는데요 가끔가다 활동을 하다보면 한국의 대만 팬 여러분들이 찾아와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굉장히 대만에 저도 방문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가서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떨리고 설레고 기다려집니다 이번에 첫 팬미팅 주제는 동감이라는 주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행복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으로 동감이라는 주제를 성했습니다 저도 물론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마음과 그리고 항상 응원해주시는 그 따뜻한 마음을 같이 느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시죠? 네 6월 1일 네오 스튜디오에서 저의 첫 대만 방문 그리고 첫 팬미팅인데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꼭 선물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선물은 바로 저한테 즐거운 시간 그리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시면 저는 평생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응원해주시고 6월 1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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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